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식일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안식일 교단이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용기와 결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매매되지 아니하는 인물을 찾고 계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찾아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셨고 침례 요한도 만물 위에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시고 있지만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예수의 증거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연합회 근처에서 지내면서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을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호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식일 교단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평신도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인 여사가 여기에 기록하기를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앞으로 올 것인데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3장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시면 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천년기는 결국은 서기 AD 2000년부터 7번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 2000년도 이후에 엘리야가 오는 것인데 이 엘리야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엘리야로서 AD 26년도에 엘리야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는데 이 첫 번째 엘리야가 외쳤던 AD 26년도가 이 말세에는 2022년도에 두 번째로 오는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별을 외치는 때가 2022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7년부터 30년까지 공생회를 하시고 공생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후 3년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 3년반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고 2026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는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2022년도 이때가 엘리야의 해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전파되는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때의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쉬셨던 그날 이 그날은 아비벌 15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아비벌 14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5일이 바로 큰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아비벌 15일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인여사가 여기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66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매 안식일에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에 딱 3번에 국한되어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3번은 오순절과 6월절과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인간 왕 앞에 나갈 때에도 삼나 삼밤 금식하고 나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왕이신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딱 3번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현륙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안식일은 바로 열리의 안식일 아비벌 15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었던 아비벌 15일 절기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엘리야가 왔을 때의 성취가 된다 엘리야가 오는 것은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전파되는 엘리야의 기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는 때가 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셨던 그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똑바로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아비벌 15일이고 이 아비벌 15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는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매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보금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분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회당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려고 모이는 그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 토요일에 가는 회당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아 매 안식일에 모든 현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안식일은 바로 열례 안식일이고 1년에 3번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화인 여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이것은 1840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가 와서 외치게 되는 2022년도를 일컬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인 여사가 시대의 소망에서 시대의 소망 774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은 돌아가서 개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다 이것이 순환주간의 목요일이었고 열례 안식일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숫소와 염소의 피가 속재 재물로 드려졌을 때 몹시 불안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동물이 나오죠 숫소와 염소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에 가시면 너희가 주간 안식일, 다시 말해서 토요일 안식일에는 너희가 양을 재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에 속해 있는 이 절기 안식일에는 너희가 양과 숫소와 염소를 재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토요일 안식일에도 양을 드리고 그리고 절기 안식일에도 양을 드립니다 양은 양쪽에 공통되게 드리는 재물인데 화인 여사가 시대의 소망에서 계명을 쫓아 쉬었던 그 안식일에 드려졌던 재물은 숫소와 염소라고 기록하고 있고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던 그 안식일은 주간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절기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시대의 소망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인 여사가 이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화인 여사가 여기에다가 양과 숫소와 염소가 드려졌다라고 기록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화인 여사는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숫소와 염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도 계명을 쫓아서 쉬었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단위에서 9장 24절에 원어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를 임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어떤 한 부분을 임봉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 2사야서 29장 10절 11절에 가면 선지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 화인 여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직 경륜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의 눈을 한쪽 부분을 가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욕기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종도 믿지 않으시며 천사들에게도 미련하다 라고 하십니다 개시록 15장 4절에 가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많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발람 선지자도 그가 재물의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LNG 화인 여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부분들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었고 화인 여사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화인 여사가 기록한 건데요 나는 주의 손이 1843년의 도표에 한쪽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손이 옮겨지지 않는 한 그 도표 속에 있는 오류를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그 뒷문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844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정해진 예언기간이 없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화인 여사가 1843년의 이 도표에서 예수님의 손이 한쪽 부분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인 여사 자신도 이 도표 속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844년도 이후에는 정해진 예언이 없다라고 바로 뒷문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화인 여사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1847년입니다 그런데 1903년이 되었을 때 결국은 5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화인 여사가 깨닫게 된 것은 아 1843년 도표에서 1335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미래에 성취되는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56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 14페이지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단위에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은요 화인 여사 역시 그녀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오류라는 것을 깨닫고 예언을 면밀하게 연구하게 될 때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 그리고 전 3년 반 끝에 가서 무적행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42달 동안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짓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게시록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표적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게시록 13장과 19장 20절 13장 13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거짓 선지자가 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선지자 엘리아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처럼 엘리아가 오게 되면 엘리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이제 그분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하여 주고 설명하여 주고 선포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선지자 엘리아가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우리가 초기문집 269페이지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 교단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겉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참된 증인은 게시록 3장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참된 증인인데 이 참된 증인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유일하게 하늘 위에서 만물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다 그래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깨달음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시면 사실 한 5초도 걸리지 않아서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된 교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광진구에 어떤 안식일 교단에 들어오신 어떤 초신자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티면서 자기도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그러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저한테 반가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이 재림교회 안에 뿌리 깊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수보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우리가 한국 안식일 교단 안에서 하루속히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던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단임 목사님께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올바른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지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고 인터넷이 되는 때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요 일단 전쟁이 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경황 자체가 없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고 군인들이 와서 총을 쏴대는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붉은 말이 나오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영에 휩싸이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정말 제가 마음가운데 소망하기는 한국연합회 앞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한국연합회의 이단 이설위원회 책임자 목회부장님과 또 임봉경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포럼을 열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치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가 널리 널리 깊이 깊이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라고 하는 이 시위 이 성경운동의 이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야 다른 계신 교단도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연합회 제가 대청회에도 가고 미시간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에도 갔는데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 그냥 어떤 평신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임범경 목사님께 2013년도에 제가 86페이지 연구한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거 다 읽어보지 못했고 맨 뒤에 있는 결론만 읽어보고 김은혁 씨의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를 발표했다라고 요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제출했으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그 각각 조목조목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도 10년이 지나가도록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냇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의 증거를 붙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단코 아침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